Q. 여기서 저희가 뭘 하면 되는겁니까? Q. 다 짜가 왔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Q. 지옥을 씻겨줄게. Q. 12시에 뛰는겁니까? Q. 12시가 아니고, 오늘 새벽, 오늘 밤샐 때까지 할거니까. Q. 자, 여러분들 판단력을 잘해야돼요. Q. 왜냐하면 투수들이 트릭이나 이런거 많이 쓰기 때문에, Q. 판단력이 좋아해야됩니다. Q. 제가 손가락 10개 중에서 홀수가 되면 스타트 해야돼요. Q. 짝수가 되면, 뛰면 안됩니다. Q. 집중해주세요. Q. 진짜 알겠는데? Q. 하나, 둘, 셋! Q. 하나, 둘, 셋! Q. 하나, 둘, 셋! 둘, 셋! Q. 아윤, 셋! 다 걸렸네! 3명 다! 벌금 10개! 벌금 10개! 벌금 10개! 소리 아직 안 되나? 오케이! 준비! 시작! 3명 다 나와! 3명 다 나와! 조글뛰기 10개! 조글뛰기 10개! 조글뛰기 10개! 하나! 둘! 10개! 준비! 잘해줘야지! 1! 좁다! 소리 크다! 3! 더 내려가! 진짜 심각하다! 다 걸리냐! 처음 하는 거 봐! 처음 알았다고 숫자 못 세? 숫자 세는데 진짜 야구선수들이 이런 훈련을 합니까? 훈련을 하지! 순간 판단력이 딱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양 감독님이 시범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계속 웃자고 하시는데 얼마나 말하는지 내가 자기만 해보세요! 우리 조랑 같이! 우리 조랑 같이! 답답다 이 사람들! 조글보험 모르나? 아, 나도! 정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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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을 흘리네! 내 따라하는 데 따라해야 해요! 아 이게 순발력 운동입니다. 자 그럼 수정씨 가서 좀 먼저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니 따라하려면 막 이러고 이상한거 따라 같이 시키면 안돼. 시작!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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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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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이거 뭐야? 이게 누구야? 이거 진짜 운동의 이치야? 하향에 실례잡기 하면 되겠다. 그게 양신이 감독을 하더만은 이상해져버렸다. 자 나오세요. 파트너 누구야? 1분간 할게요.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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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다르다. 자 1! 2! 3! 4! 시작! 작살 한 번 놔봐. 시작! 거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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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점수, 진짜. 이게 진짜 운동선이에요. 이거 한 번 넘어지고 힘들어. 앞에서 못한다. 거울이니까. 준비, 시작! 도서 씨가 하고 내가. 우와. 귀가 미끄러졌어, 진짜. 아, 진짜 이러고 싫어해. 도서 씨, 나갔다. 도서 씨, 나갔다. 도서 씨, 나갔다. 도서 씨.